약간 체급을 이길 수 있을 만큼 강한 가난합니다. 잉미초이도 넘겨버렸어요. 오 잘하네. 잘하네 잘하네. 오 잘하네 잘하네. 오 오케이.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야. 끝났다. 과연 그들은 잘 배울 수 있을 것인가. 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만 야 영예는지 확인할 수 있을지 너무 잘라낸 수 있으신지. 잠깐만 야 우리가 위험한 걸 알고 있는 거 아니니까 잠깐만 한숨 pulses. 처음에는 매니저앗 tes ESedd. 처음에는 잘못했어. 아니 이거 근데 미니한테 하면 미니가 위험할 것 같아. 야 잠깐만 그래도 자기가 위에 있다는 거 아니야. 지금 이 발음은. 나는 가능한데 넌 안돼. 아니지. 나의 연약한 동생을 보호하겠다 이 말이죠. 점수를 제가 한 번 매겨보겠습니다. 네. 어떻게 매기냐? 예술 점수로 제가 채점을 한 번 해볼게요. 기술 점수, 퍼포먼스, 완성도. 완성도 이렇게 그럼 세 가지로. 몇 점 만점인가요? 10점 만점으로 하죠. 네. 선출 팀부터 한 번 할까요? 일단. 오케이. 우리가 했던 거 따라하기 없다. 알았어요. 한 번이야? 한 번. 세 번 기회 중 해요? 한 번. 그래도 안 해도 돼요. 그래. 한 번에 끝내요. 아, 이거 진짜. 자 갑니다. 선출 팀 업어치기 과연. 아, 둘. 저게 보면 제 악이야. 아니 저게 보면 제 악이야. 같이 누운 것 같은데? 엄청 부끄러워하잖아. 부끄러우네, 혹시나 봐. 민희가 그개를 들어라. 잘하는 거 같은데? 자 저렴이 5.2에 넘어 일단 기술 점수 되게 좋았고요 퍼포먼스 날아가는 거 이니초이 님 너무 좋았어요 자 일단 여기 선출 팁 8점! 끝! 시작 빨리 했으니까 자 다시 트여 네 왼쪽은 트인 거예요 오 잠깐만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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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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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위동적인 게 아닌데 짠소리는 왜 있지? 아 인정이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인정인 팀 10점입니다 근데 왜 10점이죠? 아니 이거 진짜 퍼포먼스가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리얼이었어요 리얼이었어요 리얼 아니 종국이 레슬링인데 아 NMA였으면 내가 오케이 야 근데 그거 알아야 돼 선을 맞고 싶어도 못 맞아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인정한 팀 10점 이렇게 자 인정한 팀의 승리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그 인정한 팀이 이겼으니까 인정한 팀 그 선수분이 우연 님께서 인시초이 님한테 벌칙으로 업어치기 쓰는 걸로 몇 번에 벌칙이? 어 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액션을 채우는 거지 아 pronounce 입술 나 일부러 내가 버티는 거 같은 어구 어구 의상 오오오 오오 오오오 아하하하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